공자도 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법령이나 형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없이 밑에 있는 이거 없이 이것만으로 하면 나쁜 의미의 법만능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면 바로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법치에 기반한 동동체 사회.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 두 개를 딱 조화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법과 이거는 육아 그렇게 하는 거는 공자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이거를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이 좀 퍼뜨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고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 범만능주의가 지금 행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자 이 구절은 사실은 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도지 이렇게 지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글자는 동사가 됩니다. 동사 그래서 돈은 우리는 보통 길도자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논원에서는 저게 길도자도 되고 그 인도하다 할 때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원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세 가지 용례가 이제 논원에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인도하답니다. 인도하다고 그래서 이, 정 이는 뭐뭐로서는 정으로서인데 이때는 정이 정치보다는 정령으로 보통 해석을 하면 정령은 뭐냐면 범령입니다. 범령. 그래서 범령으로 이 지는 이제 백성인데요. 범령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앞에서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그걸 만약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재지, 재지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때 쟤는 가지런하다 해서 튀어나온 것들을 손질한다는 거죠. 뭐로써? 이제 말 그대로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형벌로써 만약에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면,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한 이, 부끄러움조차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만으로 만약에 범령과 형벌로만 이렇게 다스릴 경우에는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한 심복이죠. 마음심에 엎드릴 복자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 나쁜 결과가 빚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자는 그거 말고 이번에 다른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슨 다른 게 아니고 솔선수범하라는 겁니다.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고 또 이제 그래도 잘 안 따를 경우에도 형벌이 아니고 예로써 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일의 이치, 즉 사리로써 이렇게 보완을 하면 이 표현이 재밌는데 이번에는 치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격입니다. 격은 를 정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러잡힌다. 혹은 백성들이 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냐 하면 이 두 개를 그 딱 쪼개서 대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고 공자도 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법령이나 형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 없이 밑에 있는 이거 없이 이것만으로 하면 그런 결과를 온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나쁜 의미의 범만능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면 바로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법치에 기반한 공동체 사회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 두 개를 딱 쪼개서 이거는 무슨 법과 이거는 뭐 육아 그렇게 하는 거는 공자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이거를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이 좀 버틀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이 완전히 생략이 돼 있어요. 완전히 생략돼 있고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 범만능주의가 지금 행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구절을 먼저 한번 뽑아서 현주를 생각해 보는 그런 구절로 삼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 현실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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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